강한이 씨 나와요. 돌아가셔도 된다고요. 언니. 사랑아. 언니 괜찮아? 오빠. 고생했다. 그래. 알았다. 빨리 와라.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? 오는 길에 비를 좀 맞아서요. 우산 좀 샀으지. 혹시 도경이한테 연락 왔었어요? 어. 때마저 잘 왔소. 얼른 갑시다. 집으로. 아니요 뭔데요. 지금 온다니까. 얼른 가서 옷부터 갈아입으쇼. 그래. 그래 그래. 왔구나. 한이 엄마 내려와보시오. 한이 엄마. 그래. 고생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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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에요. 저. 출근 못해서 어떡하냐. 회사에다 잘 얘기했지? 네. 네. 뭐 조금.